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비기너 레벨입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앞으로 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앞으로 킥, 킥한 왼발, 뒤로 워 시작해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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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터치.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터치. 오른발, 오른쪽, 사선, 포워드, 윽시고, 왼발, 토, 터치. 왼발, 왼쪽, 사선, 포워드, 오른발, 토, 터치. 세 번째 섹션, 토, 스트럭. 오른발, 토, 터치, 힐 드럭. 왼발, 토, 스트럭. 오른발, 힐 스트럭. 힐 터치, 드럭. 힐 터치, 토, 드럭. 라스트 섹션, 오른발, 사이드, 드래그, 터치.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을 오른쪽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